내가 만약에 너네 그 한번 초대해주면은 나는 진짜 너가 뭘 해도 다 할 자신이 있어 네 이 공지는 저는 됐고요 어... 했어? 나온다고? 아까 대충 이렇게 얹을만 했는데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좀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갈게 너가 거기서 이제 콘텐츠 준비한 거 내가 다 하고 갈게 기대가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때 내가 그럼 한번 좀 이렇게 싹 한번 나도 꾸미고 가야겠다 어 좋지 그게 더 좋지 어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아 준비가 돼 있네 아니 안 그래도 여름이잖아 응 근데 내가 은근히 털이 많거든 좀 피부 결에 비해서 털이 많아 원래 미남 미녀들이 털이 좀 많아 아 그런게 있나? 어 감사합니다 저도 좀 있거든요 근데 좀 많네 이게 좀 이게 해요 면도기로 좀 해 아니 이게 파래 말고도 몸 전체에 털이 많아 으...으...네? 그러니까 내가 근데 피부가 좀 하얘서 안 어울린단 말이야 어 안 어울려 그렇지 안 어울리지 아 그래서 내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응 내가 약간 몸 전체에 털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어... 브라질리언 왁싱을 어? 한번 지금 일단 받으려고 아 브라질리언? 어... 그거를 뭐... 아니 그 몸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붙는데 왜...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자기 만족이지 약간 여름이고 이제 여름 맞이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뭐야... 위... 뭐야... 위...위생적으로 그치? 어 그치 여자들도 많이 하니까 요즘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삼각 수영복이라도 입을... 아 뭐... 생각이에요? 기회만 있으면은... 아 기회만 있으면 입을 생각... 아 뭐 상관없지 컨텐츠를 위해서만 하지 오 괜찮다 그니까 전체 몸... 몸이랑 이렇게... 아니 이제... 다 포함해서... 아니 이제... 그런 게 아니니까 아 그... 그치 어 그래서 아니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하긴 했는데 왜 전화가 안 와...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아... 그래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TV 나오기 전에 하던가 일단 아 여기가 괜찮은 거 같긴 한데 가격이 좀 비싼 그래서 아 이게 약간 좀 절약도 할 겸 재료나 이런 거 내가 사면은 너가 혹시 한 번... 그치... 어? 내가? 어 아 왜냐면 내가 선배들한테 하기가 좀 그래 아 그렇지 어 근데 재료랑 이런 게 아 저는 괜찮아요 아 이거 후배니까 또 아직 우리 코너도 오래 했고 아 그치 아니 잠깐만 아니 동생이 내 거라도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않나? 내가 어떻게 해 로고를 내가 어떻게 해 어차피 아니 한 번 해본 적 있다고 하니까 진짜 어떻게 하는지는 알긴 아는데 아니 나를 믿을 수가 있어? 아니 일단은 그냥 싼 맛으로 하는 거지 뭐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어쨌든 재밌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재밌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재밌는 그림이니까 아프리카 TV 찍으면서 왁싱 받은 적 있거든 그게 좀 사물을 좋아하더라고 얼굴만 나오게 전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해주긴 해주는데 어어 사오 그거 사오면은 제가 주기적으로 너 너 방송에서 하면 해주겠다 어 하면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보너스로 위에 상체랑 이런 데는 또 보너스로 좀 제가 해드릴 텐데 아 해주긴 해주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미쳤나봐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아프리카 TV에서 하면 할 거야 할 거예요? 바로 출 거예요? 난 갈게 아 너무 웃겨 상상만 다음 주에 어차피 내가 너 방송 나가야 되니까 어 아니 감당할 수 있냐고 어 나는 너 괜찮은 거 나는 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야 거리낌 좀 가져요? 어 아이 가능해 진짜로? 오케이 그럼 들어와요 그거 사갖고 와요? 오케이 일단 그럼 그때 그때 다 다음 주 다음 주에 준비 좀 해보십시다 제가 마음의 준비 잔뜩 해갖고 그때 다 준비하는데 또 안 한다고 할 게 없어 아니 제가 할게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너가 갑자기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요? 뭐야 녹음했어? 아니 녹음한 게 아니라 우와 저거 가방 저거 저거 뒤에 있는 거지 응 안 보이게 됐는데 응 아니 아니 너 도와준다니까 해요 꼭 꼭 해 꼭 해 꼭 해 난 진짜 방송에 다 얘기할 거야 아니 공기 당하는 거 아니야? 나 영상 다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 내가 알아와가지고 안 아프게 제가 예쁘게 잘 해드릴 테니까 싹 다 오케이 민둥이로 아니 일단 영상을 올려보고 아 어쩐지 그런 걸 왜 이렇게 해달라 하네 내가 진짜 너 한다고 그랬어 언니 진짜로 아 몰라요 기세가 기세인데 그때 봅시다 어쩐지 밥 사준 날 그때부터 알아봤다 날씨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